자,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장애인이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특수목적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각장애인 안내에서부터 청각장애인 안내, 지체장애인 이동보조, 당뇨나 발작경보, 외상후 스트레스와 자폐치료, 알레르기탐지 등등등 특수목적견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인간을 위해 일하는 특수목적견들 그들의 멋진 활약 이 댄디독도 응원할게요. 복습은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댄디독. 지금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도움을 바꾸자 팻클럽하우스에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희 부부는 슈나우저 진순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진순이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진순이의 시간은 저희보다 빨랐나 봅니다. 일주일 전 진순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희 부부 모두 마음이 좋지 않아요. 특히 아내의 상실감이 상당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진순이 물건을 정리하다가 밥그릇을 들고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진순이 짖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진순이 냄새가 남아있는 물건들을 치울 수 없다면서 말이죠.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야 한이 있겠냐만은 이미 하늘에 별이 된 진순이에게 아내는 미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종일 울기만 하고 외출도 하지 않으니 이러다 병이라도 날까 걱정이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슬픈 사연을 접하니 이 댄지족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인간과 개, 고양이의 관계심리학이란 책의 저자 세르조 치코틴은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남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여자는 자녀를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려동물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반려동물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 못지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사연 속 부부께서도 그래서 더 슬픈 감정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내분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전문용어로는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직면한 후 극심한 상실감, 슬픔, 우울 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말하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충격의 강도와 형태가 다르다 보니 펜로스 증후군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는데요. 슬픔과 우울증이 1년 이상 지속될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게 되었을 때 어느 누가 펜로스 증후군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줄이려면 초기 단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부터인데요. 반려동물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해야 합니다. 개와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7년 정도인데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이별에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려동물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펜로스 증후군을 빠르게 극복하려면 반려동물 사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홀로 이겨내기보다는 주변과 나눔으로써 정서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좋고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돌아보고 기념할 수 있는 앨범이나 기록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반려동물 장례식이나 추모의식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반려동물을 보내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집안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성급하게 새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자칫 아이가 죽음이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에 길렀던 반려동물과 같은 종, 같은 성별을 입양하는 일도 조심하셔야 해요. 죽은 반려동물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더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반려동물에게 실망감이나 분노를 느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겐 펜로스 증후군이 낯설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동물 죽은 경우 대수냐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 댄디동물을 생각합니다. 펜로스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존중해주는 시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겨우 동물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변의 시선 반려인에게는 더 큰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펜로스 증후군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펫 생활을 위해 세상의 지혜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펫클럽하우스! 저와 샌디동물 다른 사연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